자 머스크님 지사 수수비 보호 얼마나 인상될까요? 네 지금 보험료가 2만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2만8천원이나 3만원까지 거의 70%에서 80%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낭만고양이님 정수수비는 디비가 제일 저렴한거죠? 정말 저렴해요 저렴하지 못해 진짜로 많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험금도 잘 나오고 있다는거죠 자 그러면은 지사의 수수비 보험 왜 인상이 되고 과연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저 보험함과 함께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위르릅 뿅 초저가 1종부터 5종까지 마감 임박이 다가왔어요 12월 19일부터는 3종 초과신 3종이 지금 200만원까지 되는데요 100만원 가입하면 솔직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1종 2종 3종이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우루기술이 있다 보니까 요런쪽으로 지사의 수수비 보험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런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종합형 건강체 50세 남자 기준으로 1급 무해지 20년당 100세만기로 하면 일단은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200만원 4종이 2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보험료가 12,159원이에요 네 12,590원이고 일단은 어 19일부터는 21,759원으로 78.9% 정도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가 9,000원 차이면 1년이면 거의 11만원 10년이면 110만원 20년이면 220만원 네 이번주에 가입을 하느냐 다음주에 가입을 하느냐 그 차이다 보니까 네 그 차이로 인해서 220만원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주 차이 아니에요 앞으로 3,4일 차이 나다 보니까 금요일 전까지 무조건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유병자 보험료예요 유병자 보험료는 똑같이 50세 남자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서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200에서 1000만원으로 말게 올라간다고 하면 보험료가 12,563원에서 80% 인상이 된 19일부터는 22,723원으로 거의 만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네 만원 이상 만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1년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 20년이면 24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망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지금 이번주와 다음주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 수요일 목, 금 네 금요일날 가입하느냐 그 다음주 월날 가입하느냐 3일만에 따라서 240만원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가입해서 가성비 보장 모든 면에서 일단은 준비를 하시라고 저 보험망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유사품 주의예요 지금 1종 7종 8종 9종 일단은 별로 그렇게 썩 장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비급여 수술은 안되죠 가운데 보면 빨간색 메리치라고 말 안할게요 보장 급여 비급여 전환시 안되요 급여다가 비급여 전환시 보장이 안되고요 약간의 기재된 수술 코드만 보장이 되죠 네 그런데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 K사라고 말 안할게요 KB라고 똑같아요 1호종 수술비 하지만 밑에 보면 치액 재앙절기 요시금이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보험료 또한 표준체가 보장금액이 5종 기준으로 2천만원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K사는 천만원 밖에 보장이 안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15,000원 2천만원 넣는데도 하지만 맨 오른쪽에 K사는 4만 2천원 천만원 보장 구성이 50% 미만이고 보장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따따불로 많이 비싸다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많이 비싸고요 요런 점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보험망이 아무래도 많이 추천을 해들고 있어요 어디거에요? 지사 수술비 보험으로 1종 2종 2종 3종 200 4종 천만원 유병자보험 그렇게 해도 타사 K사 같은 경우 2종 20만원 3종 100만원 4종 200만원 가입한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보험료가 또 보험료가 보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보험료가 맨 오른쪽 KB보다 보험료가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좋으면 끝이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 보험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인 수수비에요 성인 질병수수비와 사계수수비 종수비 넣어들었고요 요즘에 내열과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만한 사람들이 또 요즘에 산정틴내 진단비 내열과 허혈성 산정틴내 진단비를 또 많이 원해요 이런 담보가 예전은 없기 때문에 신담보를 탑재를 하고 질병 종수비비와 그 다음에 질병 매회 질수죠 암수수비까지 같이 넣으면 여자 20년나 일단은 백세만기로 보험료가 무해지로 하시다 보면 여자는 40세에 53,000원 50세는 54,000원 거의 1000원밖에 차이 안나요 그리고 남자는 40세로 68,000원 50세로 85,000원 이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플랜으로 수수비와 산정틴내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살로 20만원 59,000원 50lei rozm